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박 육아라는 단어의 어원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명이 나오고 그 다음 사진도 나오니까 절대로 과격한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댓글 조심하십시오.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독박 육아라는 단어가 여자분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 힘든 삶에 대해서 자조하는 목소리 그게 우리 예전의 부모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되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박 육아라는 단어는 자연스럽지 않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건 출처가 뉴스스 인터뷰 기사 중에 나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독박 육아라는 말도 저희가 썼다. 직원들이 대형책을 마련하면서 언론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독박 육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런 게 바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누구냐? 밑에 링크 글려 있습니다. 뉴스스 기사이고 인터뷰. 정현백 여가부 장관. 여성 혐오 적극 대응 필요. 시작은 말걸기. 이게 2017년 9월 24일입니다. 2017년 그때 대통령이 바뀌고 당선이 되고 난 후겠네요. 그리고 이분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때의 단어를 만든 건지 아니면 나중에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여성운동 대모라고 불리면서 많은 실천가로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2017년 9월 여가부 장관 접견실에서 만나서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 중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독박 육아라는 말도 저희가 썼다. 직원들이 대형책을 마련하면서 언론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독박 육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게 바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굉장히 함축된 단어는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게 어떤 이념의 분들이 굉장히 이 단어를 통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데 기술이 좋죠. 그래서 결론은 독박 육아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 세대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든 과정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어떤 분들이 노력해서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에 대해서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맞아요. 여자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 남자들은 반대합니다. 여자분들도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징병에서 남자만이 의무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병에서 남자만 실제 의무를 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남자에 대한 차별이고 이런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야민국의 정부기구나 정부 부처는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남자만 징병을 하다 보니까 사회로 나오는 시간이 2년 늦어지고 학업에서도 중단이 되고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한 차별이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취업이나 나중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건 분명히 차별이고 그 차별로 인한 피해인데 왜 이런 것을 해소하는 정부 부처나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런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국방 무새니 징병 무새니 우리 남자들을 비판하는 심지어 남자도 존재하죠.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구조가 남자에게 굉장히 차별이 심한 나라인데 더 중요한 건 여성은 차별에 대해서 그래도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 이런 단어 전쟁 같은 것이나 노력하는 정부 부처도 존재하고 기구도 많이 존재하고 시민단체도 존재하는데 슬프게도 남자가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바로잡는 정부 부처도 없고 기구도 없고 시민단체도 사실상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지속되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많은 남자들이 있는 것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독박 징병을 해소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 날이 오는 것이 버블의 붕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수축되는 것과 바꿀 수 있다라고 할 때 남자들은 과연 무엇과 무엇을 선택할까요 경제 버블을 위해서 독박 징병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독박 징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블도 붕괴하고 경제적으로 수축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때 남자들은 과거라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후자를 선택하는 남자를 아우 속저분 인간 한심한 인간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젊은 남자 중에서는 후자를 선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냥 남자로서 푸념해 봅니다 참 여자들이 부러워요 저런 조직이 있고 저런 단어 전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구 심지어 정부 부처가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